에우스테놉테론은 멸종한 육기어류의 한속이며 내발동물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 때문에 널리 알려졌다. 초기에는 에우스테놉테론이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지만 현재는 완전히 수중생활을 했다는 것에 고생물학자들이 대개 동의하고 있다. 후기 대봉기 3억 8천 5백만 년 전에 살았던 에우스테놉테론 속에는 몇몇 종이 알려져 있다. 에우스테놉테론은 조셉 프레드릭 화이트이브에 의해 1881년 쾌백주의 미구아시아에서 발견된 다량의 어류 화석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 2000여개의 에우스테놉테론 표본이 미구아시아에서 수집되었고 그 중 하나가 아주 자세히 연구되어 194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고어류학자 에릭 차르빅에 의해 여러 편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베를린의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에우스테놉테론 푸르드아이 에우스테놉테론 푸르드아이 에우스테놉테론의 복원 모형 에우스테놉테론의 머리 모형 해부학적으로 볼 때 에우스테놉테론은 초기에 네발 동물들과 여러 특징들을 공유한다. 가장 큰 개체는 1.8미터까지 자랐다. 천장 모양의 두개골은 이크티오스테가나 아칸토스테가와 유사한 형태이다. 에우스테놉테론은 다른 사지형 어류와 마찬가지로 네발 동물 및 육기형 어류만이 가지고 있는 내부 콧구멍을 가지고 있었다. 또 초기 네발 동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에나멜이 안쪽으로 접혀있는 미치형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육기어류들과 마찬가지로 에우스테놉테론도 두 부분으로 구성된 머리뼈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쯤에 경첩처럼 생긴 관절이 있었다. 에우스테놉테론은 지느러미의 내골격 때문에 유명한데 뚜렷하게 상환꼴, 노뼈 및 잡뼈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 6개의 다리뼈들은 네발 동물에서 발견되며 더 큰 육기어류의 개통군, 아마도 사지형 어류들에서 볼 수 있는 파생공유 형질이다. 이와 유사하게 엘라스모이드 형태의 비늘은 덴틴과 에나멜로 구성된 오돈토들을 표면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구조가 없다는 점은 더 진화된 사지형 어류의 파생공유 형질인 것으로 보인다. 후기 대봉기 척추동물의 종분화, 수중생활을 하는 육기어류의 후손은 유스테놉테론 같은 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적응을 보여주었다. 언올더리드 리스트 별표 판데리크티스, 얕은 진흙탕에 적응, 별표 티타알릭 땅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다리처럼 생긴 지느러미, 별표 잡초가 많은 늪지에 살던 초기 네발 동물, 언올더리드 리스트 별표 별표 아칸토스테가 8개의 발가락이 달린 다리, 별표 별표 이크티오스테가 다리, 육기어류의 후손에는 실로켄스와 같이 바다에 사는 육기어류도 포함된다. 에우스테놉테론은 유생단계나 뚜렷한 변태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에 나타난 석탄기 네발 동물과는 구분된다. 유스테놉테론 푸르드아이의 가장 작은 표본드처 에우스테놉테론 디퍼즈 시그니피컨틀리 프롬 썸레이터 카보니퍼러스 테트로포드즈 인 더 어페어런트 앱센스 오브 에이 리코그나이즈드 라발 스테이지 앤드 에이 디피니티브 메타모포시스 인입은 더 스몰리스트 노운 스페시맨 오브 에우스테놉테론 푸디 뚜렷하게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은 폴리오돈 같은 속에서는 변태 이후에나 나타나는 것이다. 에우스테놉테론은 알에서 깨어날 때부터 전반적인 모습이 성체와 동일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팔레오스폰딜루스 구나이가 에우스테놉테론의 유생형태라고 자르비기 1980년에 제안한 것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